네 그동안 일본에서 활동을 펼쳐왔던 여성 4인조 그룹 슈가가 3집 앨범을 내고 국내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 오랜만에 보는 슈가는 어느덧 소녀에서 여인으로 거듭난 느낌인데요. 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에 데뷔할 당시 멤버들 모두가 10대였는데 이제는 20세를 넘어서면서 좀 더 성숙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네 슈가의 새 노래 현명한 이별 뮤직비디오로 만나보시죠. 다시 돌아와 흔들지 말고 없는 사랑을 이어가지 말게 더 나쁜 모습 보기 전에 잊지매서 끝내 벌써 힘든 척하지도 말고 누굴 부탁도 하소연 거 말고 아주 간단히 나를 버려 그게 너 같잖아 이미 바다까지 내려가 우리 사이를 인정해 서로가 다꾸만 상처받는 길